오늘의 셰프, 구원입니다. 오늘을 위해서 최고의 셰프로부터 특훈을 받았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. 뭐해? 뭐하고서 있어? 찾아 안 갖고 와? 자기 주먹보다 조금 큰 원을 돌린다는 생각을 해. 그치? 옳지? 연수지 번호. 설탕 한 꼬집, 후추 세 번 쳐. 모두 넣어. 하나, 둘, 셋. 바보야? 어제랑 똑같은 소고기 볶음인데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계속 버벅대고 지금... 퇴근해! 아...